밥 먹을 때마다 폭발 직전입니다. 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는 아내 사연입니다. 일단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연애 시절에 데이트할 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음식 시켜서 각자가 먹었기 때문인데 식사 문제로 지금까지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야근하고 와서 혼자서 늦은 저녁 먹으려고 반찬으로 만들어뒀던 메추리알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추리알은 몇 개 없고 온통 버섯이랑 꽈리고추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것만으로 먹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먹으려고 김치, 두부, 고기 다 넣어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잤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먼저 아침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만 퍼서 그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반찬으로 꺼내놓은 소시지, 야채볶음에 소시지는 없고 파프리카랑 양파만 잔뜩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찌개 떴는데 고기는 없고 두부랑 김치만 남아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는데 남편은 왜 먹는 걸로 눈치를 주냐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운한 상황입니다. 야 니들은 뭐 이런 걸 또 방송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포차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한 5천여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신랑이 메추리알, 고기, 소시지 이런 거 좀 집어먹었기로 서니 그게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낼 일이니? 아유 더러워서 안 먹어 진짜. 아유 더러워. 나 이제부터 밖에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너 혼자 먹어. 동그라미. 아이야이야이야. 다음은 아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빠 성문이 오빠. 연애 땐 케이크 위에 체리 나한테 무조건 양보하더니 이제는 어장한 고기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네가 나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인간아 X. 일단 승현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죠. 진짜. 그랬다가 엄청나게 맞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밥 없죠. 아 정말. 아니 아니 방찬은 같이 먹으면 아니 메추리알에 장조님 저도 점심 저녁을 먹으면 입에 침이 도는데 그 메추리알이 없으면 진짜 붕어빵 안에 안고 없는 진짜 붕어빵이죠.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니까 함께 드십시오. 함께. 아 그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많은데 다 왔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 좋습니다. 자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아니 저도 뭐 먹는 거 가지고 건드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있다 없다? 아 저는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건 아내가 저녁에 혼자 야식 먹을 때 급히 먹을 때 좀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침에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안다면 같이 깨워서 같이 먹든지 아니면 혼자 먹고 있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해야지 누가 봐도 이 음식의 가장 메인만 자기가 골라 먹는 건 그건 저는 다른 것보다 저도 먹는 거하고 건드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결혼 생활? 아 결혼? 아 지금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 이혼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이런 거가 쌓이면 그게 결코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 진짜요? 소세지 먹다가 이혼 나가는데 그렇군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제가 잠깐 이렇게 겪는지를 했더니 아 우리 그 인간도 그리 똑같아.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소장님. 아 네 저 마지막으로 발언하라 그러셔가지고 뭔가 모범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너무 제가 많이 당하는 어머나 어머나. 상황이네요. 부분께? 네. 아니 부분과 저희 아이와 뭐 이렇게 제가 음식을 할 때 자주는 많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뭘 할 때 저는 제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빨리 먹어 치우고 맛있는 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어서 내가 이거를 약간 발끈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늘 당했는데 아 이거 이런 오늘 이거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셨구나.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 이게 화가 날 일이네. 이게 배려를 못 받은 거고 아니 뭐 엄마들이나 부모 부인 입은 입이 아닙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세상에 심리 전문가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셨어요. 당했네 당했네. 당했어. 그랬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김민정 님. 우리 집에 저런 남편 있어요. 자기 입만 입인 줄 압니다. 하셨고요. 손화추 님. 저희 집도 남편이 통닭시켜오면 다리를 꼭 자기가 들고 다 먹어요. 하셨습니다. 황인진 님. 애 낳으면 애껏도 뺏어 먹어요. 하셨고요. 주성치 님.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하셨습니다. 금강야찬 님. 이원영 님도 우리 남편 얘기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군요.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아멘